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제보자 X가 말하는 주식시장의 속살, 이호와 지음, 영화나무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로로그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를 책으로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의 영역으로만 인식해온 기업 범죄나 주가 조작 범죄 형태와 구조, 그리고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시장 참여자가 알게 함으로써 또 다른 방향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함이 있기도 합니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은 다른 어떤 법령이나 규칙보다도 더 자주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 대부분을 규제하던 과거의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법으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자본시장법은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도 지금에서야 판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재벌기업이나 대자본을 위한 방향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은 부주부식 간의 불리한 우레 환경에서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TV나 신문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기사나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쏟아지는 보도나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수많은 참여자가 보게 될 보도나 기사를 저렇게 무성의하게 아무렇지 않게 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심신치 않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대부분이 검찰에서 던져주는 보도 자료만 아무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자본시장의 소비자나 언론시장의 소비자들은 일부 언론이 던져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경제 관련 언론이라는 것이 불공정한 룰의 운영과 함께 대자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의 법력이나 규칙이 앞으로도 많이 변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변하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은 제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 기업 사채업자, 상장회사 CEO,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그리고 검찰의 금융조사부 수사에 참여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주식투자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 책의 대부분을 구성한 것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크게 비명 한번 질러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사라져간 일반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을 생각하고 또한 아직도 일반 투자자,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주식시장의 룰이 존재하는 한 마냥 긍정적인 입장에서만 글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룰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은 그 틀 안에서 존재할 것이고 수많은 일반 투자자가 지속해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참여할 것이기에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어떤 모순적인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책이 마치 참고서 같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을 듯하여 중간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 몇 개 삽입했습니다.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일반 투자자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보자 X 8장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1. 왜 우연이라고 할까요? 주식 투자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주식시장은 공정을 표방하는 수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룰이 운영되는 개미들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승자의 필수 조건은 자본과 정보인데 일반 투자자들의 자본 규모와 정보 접근성이 대규모 투자 자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자본의 규모가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키고 교란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거론하지 않아도 주식시장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보의 접근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 자본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물론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이고 얼마든지 정보의 생산 시기나 유통 시기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식시장의 여건 속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또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식 투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공한 투자의 성과를 만든다거나 주식시장에서 오랫도록 투자자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우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이 우연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제 파동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파동의 고점 타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세계의 모든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에는 때로는 규칙적이고 때로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의 파동이 나타납니다. 9.11 테러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과 극복 과정 또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위기와 양적 완화라는 회복 과정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덤 위기 그와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경제 지표의 파동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글로벌 경제와 함께 각 나라별로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내부 요건으로 인한 불확실성 역시 주식시장의 예측에 커다란 장애물일 것입니다. 각 산업별 지표의 파동 또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에 의해서 잘 드러나듯이 침체와 황활 그리고 다시 침체와 성장을 반복하는 글로벌한 시장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각의 산업별로 얽혀있는 불확실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업별 경제 지표의 파동 그리고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해당 기업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 역시 변동폭이 큰 파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 경제 지표의 파동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투자 주체 중에서 가장 다수의 투자 주체인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내부적 경제 지표의 변동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파동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자본의 기간 투자자이건 일반 투자자들이건 간에 주식시장의 모든 참여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경제 내외적 불확실성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변동성이 존재하는 파동들의 고점을 누가 많이 타고 넘으면서 살아남느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파동들 사이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폭락 저점으로 빠지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잇게 되고 주식 투자 시장을 영원히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식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지표는 자본주의를 국가의 경제운영 체계로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향성은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 경제지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가 재정 수익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본다면 A라는 상품이 만원에 거래될 때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천원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지만 A라는 상품이 5만원에 거래된다면 간단하게 5천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서 인플레이션의 상향성은 주식시장에도 적용되고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하지 못한 제도적 불리함과 투자 자금의 규모, 정부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수많은 경제 요인으로 움직이는 파동의 고점을 다시 고점으로 뛰어넘으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오랫도록 살아남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일반 투자자가 그러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우연을 필연으로 스스로 만들어보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주가 조작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 투기 매매에 동참하기도 하며 유명 애널리스트를 신앙처럼 받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 우연 만들기 저는 우연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언젠가 일반 투자자 자신에게 다가올 우연을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는 내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적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차피 당장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시장에서 일상적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식 시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우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주식 투자는 끝전으로 끝전은 남은 돈의 의미입니다. 제가 2002년 BBK의 피해 주주 모임을 이끌 당시의 필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금융 투자는 여윳돈, 남는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주식 투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식 투자 역시 그러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투자 성공의 우연이 가능합니다. 주식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러한 끝전의 투자 패턴을 필요로 하지만 수많은 투자 주체가 겨루는 투자 심리의 경연장인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 개인의 흔들리는 멘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더욱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퍼 방식의 전업 투자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윳돈을 모두 한꺼번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한 여유 자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천만 원의 투자 금액을 책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신중하게 종목을 고른 후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금액은 30% 3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매수한 종목이 하락하여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추가 20% 2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해당 종목이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더는 추가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종목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비율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식 투자금으로 책정한 50%, 500만 원 모두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나머지 50%의 투자금으로 바로 주식 투자에 접근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식 투자 금액이 다시 천만 원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직업이나 전공과 가까운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중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수익을 내는 일반 투자자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업이나 직종 해당 산업의 경험을 투자해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런 투자 방식이 훌륭한 이유는 관련 사업이나 종목 정보에 접근성이 좋고 정보의 이해도가 빨라서 수익의 우연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똑같은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그 정보의 진실성 여부 정보의 정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얻게 되는 정보의 해석과 분석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대규모 자본의 미끼를 물게 되거나 총알받이가 되기 일수입니다. 경제신문에 기사가 쏟아지거나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추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올 때 단기간에 상승을 놓치더라도 해당 종목에 공개된 기본 자료들을 검토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종목의 매수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면 대부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뒤인데 이 주식이 얼마까지 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하락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목의 정보가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그 정보의 유통 과정과 그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의 기본 공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시 내용에는 회사의 지난 몇 년간에 걸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상태, 대규모 계약 내용이나 경영권의 변동 공시, 소송 관련 공시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공시 내용과 시기를 해당 종목의 일간 차트와 비교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금 보유도 투자입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식을 사서 자신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주식 투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할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을 지켜보고 분석하고 있냐는 것도 역시 주식 투자입니다. 즉, 주식 보유와 현금 보유의 사이를 적절한 시기에 옮겨다니는 것이 현명한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5. 바닥 종목 고르기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 투자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찍어내서 주식 시장에 파는 창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창업 가격에 가까운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시장은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회사 내외적인 이유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최악함으로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장 주식에서 바닥 종목을 고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거나 시장의 테마에서 소외됐다거나 경영진의 홍보 부족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회사의 오너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의로 인하여 회사가 경제 위기에 빠진 것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종목은 회사의 오너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의로 인하여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진 종목으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은 투자 종목 리스크에서 처음부터 지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일시적인 실적 악화로 인하여 하락한 종목보다 더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닥 종목 중에서 창업주가 지속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종목, 해당 산업의 일시적인 시장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이 위축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자기자본 비율 이나 부채 비율이 양호한 종목을 골라서 저축하듯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한다면 큰 폭의 상승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익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는 세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연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자본, 기관 투자자, 재벌기업 등에게만 유리한 주식시장의 룰을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아니,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전적으로 공정한 룰에서 현실적으로 공정한 룰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일명 개미라고 불리고 있는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룰의 운영을 반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행동과 목소리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제도개혁을 외쳐야 하고 그러려면 개혁적인 정치에도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정한 룰이 현실의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운영되는 날이 온다면 주식시장 참여자들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러한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주식투자의 수익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요?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